자 안녕하세요. 포카나이입니다. 2013년 8월 2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8월 1일 상한가급동주의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반짝 웃었습니다. 그쵸? 주식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선물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큰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어 수급동향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예 수급동향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선물같은 경우는 웨인이 약 1조 8천억 정도 예 순매수를 했고 거래소같은 경우는 처음엔 개인이 매수하다가 빠졌었죠. 근데 이제 매도를 돌아서면서 선물도 올라왔고 코스닥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도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테마가 많이 돌았던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수급동향 잘 봐라. 수급동향을 보면 돈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같이 상한가가 지금 이슈가 많아서 예 상한가가 간 종목들이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셀바셀스케어나 뭐 서남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인벤치지랩 뭐 코난테크놀로이 파워로직스 이스터소프트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리딩클럽에 먼저 다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수급 들어오면서 혹은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거를 제대로 못 먹으면 혹은 먹다가 중간에 빼면 그 다음에는 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눌림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난 상한가를 안 노린다 그러신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셀바셀스케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에스테스 중공업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그죠? 아까 이스트소프트 파워로직스 그죠? 요런 것들 데오엘은 솔직히 배팅을 크게 못했지만 어쨌든 데오엘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슈가 있어서 확실히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인벤티지, 셀바셀, 신성 다 여러분들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선물 같은 경우는 아침에 200만원짜리 나왔죠. 100만원짜리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짧게 짧게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도가 없어요. 전부 다 매수예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날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매수만 해놓으면 돈을 벌리고 돈을 벌리면서 지금 주식으로는 단타를 치시면 수익이 크게 나겠죠. 실제적으로 초전조차 얘기는 어제 나왔던 얘기예요.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갑자기 오늘 미국에서 인증해주면서 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쵸? 국내 연구진에서 초전조차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 연구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를 했는데 어? 이거 초전조차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임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도 포함을 해서 어? 아마 한두 종목은 또 상한가를 갈 겁니다. 그래서 초전조차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테마로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테마 리스트는 여기 있어요. 지금 어? 시간에로 구리 관련한 종목들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구리 관련한 먼저 이구산업 그죠? 이구산업 그 다음에 고려재강 이 두 종목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구산업이랑 이구산업이랑 그 고려재강 이 두 종목은 시간에서 급등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구리 관련한 것들도 지금 전부 다 그 초전조차 관련한 종목 글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일 움직임 나오면서 예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선물부터 한번 볼까요? 선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은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움직임이 진짜 좋았습니다. 어제는 움직임 변동폭이 얼마나 된다고요? 3피가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몇피예요? 6피예요. 6피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6피가 움직였습니다. 자 6피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움직임이 좋았던 얘기고 지금 보시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움직임 여기서부터 해서 쭉 매수 쭉 매수 자 여기에는 횡보 여기 살짝 하방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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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러니까 계속 매수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여기서 짧게 짧게 먹었는데 뭐 20만원짜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매수를 보시고 아침에 이 매수 수급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추세 그러니까 외인들의 수급이에요.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장도 움직임이 괜찮아지겠죠. 미국장도 움직임이 괜찮아지면서 주가는 다시 다시 신고가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정도면 거의 폭등이에요.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고 외인들이 1조 7천원 사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드신호 한번 볼까요? 추세신호 추세신호를 보면 아침에 시작을 해서 매수신호를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매수 여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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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매수 매수 여기도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이거 매수 이거 매도 점심 때 끝난 다음에 잠깐 매도가 나왔죠. 근데 매수 여기서 매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매수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외인들이 이제 뭐 하면서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서 끝까지 계속 상승하는 날이었고 거기에 주가도 맞춰서 같이 올라온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1.3% 예 1.3% 예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였죠. 그 0.4%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지수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면 예 코스닥 지수는 밀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얘네들이 올라오게 되면 예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올라오게 되면 뭐 종목은 박살이 나더라도 지수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셀바셀스케어입니다. 셀바셀스케어 셀바셀스케어는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 심장 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가 FD의 승인 떨어졌다구요. 그 다음에 셀바셀스케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뉴스가 떴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요거 이슈 FD의 승인인데 이슈가 크게 먹힐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자 서남 이거 원래 어제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쵸? 국내 연구진이 상원에서 초전도 초전도체를 세제 최초로 개발했다. 초전도체 선제 제도 판매한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다. 근데 실제 서남이 움직임이 좋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종목이 이렇게 쫙 퍼지진 않았어요. 어제는 어제는 두 종목인가 세 종목이 있었죠. 그쵸? 그것 때문에 올라왔었는데 어 움직임이 약했다가 아까 미국에서 어? 이거 가능성 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왔죠. 그 대표적인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여러분들 리딩클럽에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신성 델타테크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매수 신호까지 드렸거든요. 지금 이거죠. 네. 신성 델타테크 자 최전주체 개발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예 LNS 벤처 퇴제주주 신성 델타테크 매수 11시 12분 자 11시 12분이면 한번 볼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 11시 12분 11분 여기네요. 그쵸?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여기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매수 신호를 드렸던 건 여기입니다. 이미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요 초반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2차 얼음까지 가고 2차 얼음 들어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왔는데 어 실제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1차적으로 3중 세트에 걸리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뉴스가 확인된 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들은 상한가 먹었고 내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SX중공업 이거 당연히 말씀드렸죠. SX중공업 자 SX중공업은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SX중공업이 올라왔는데 SX중공업이랑 SX엔진 SX엔진 들어갔다가 박살났죠. 자 지금 보시면 SX엔진이 들어갔다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그쵸? 어 SX중공업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SX엔진이 같이 얼음이 들어갔거든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 것처럼 박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측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상측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대장종목이 대장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든 종목도 이든 종목도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임 나오다가 여기서 급등을 하죠. 그죠? 얼음이 되거나 급등을 한다고요. 근데 얘가 얘가 지금 상한가가 풀려버려요. 상치고 바로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상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만약에 상이 딱 붙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상을 찍고 그냥 바로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든주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든주는 무조건 여기서 매도를 치는 게 좋아요. 특히 얼음 얼음이 안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얼음이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상치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은 실제로 수금만 보고 들어가 보기 때문에 요거는 비만치료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죠. 그쵸? 비만치료제 관련한 걸로 해서 어제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거 보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코넬테크놀로지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이죠.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X를 갖다가 출시한다는 것 때문에 AI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넬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말고도 주가가 거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오랜만에 8종목 있네요. 자 셀바셀스케어 AI 가이던스가 FDA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울트라사이트 심장초음파 이거 심장초 심장초음파 AI 가이던스구나 소프트웨어가 FDA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울트라사이트 지분을 갖다가 보유를 한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고 선함 초전도체 선제제도 및 판매 관련한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 퀀텀에너지 연구소 이죠? 퀀텀에너지 연구소 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 보유 파워로직스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 보유 요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SX중공업은 HD 행복조선해양에서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인반티지 랩은 비만치료제 전임상사에서 프로파일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뭐 잘 됐다는 얘기죠. 30일 동안 약동학적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결국에는 이제 어느정도 비만치료제 이슈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 그 다음에 탈모 그 다음에 암 그죠. 암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치매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은 거의 그날은 상한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뭐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특히 의료 관련한 것들 AI 관련한 것들도 그렇고 근데 AI 관련한 것들은 조금 이제 AI 의료는 조금 죽었는데 나머지 이런 것들 받으면 올라온다. 특히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지금 한 곳에서 지금 획기적인 걸 했는데 그거가 자꾸 뭐 자살충동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비만치료제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비만치료제로 이슈가 됐던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요 움직임 그러니까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급이 세게 들어왔다. 뉴스 뜨고 그래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넨 테크놀로지 하이퍼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익스 출시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요. 덕성 초전전체 사업 참여 이력 때문에 올라온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것도 초전도체 관련한 걸로 해서 덕성 넣었나요? 네. 덕성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덕성이 빠져있네. 어쨌든 오늘 상한가가 지금 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종목 하나 둘 셋 네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매매한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인벤티지 랩이 210만원 나왔어요. 인벤티지 랩 자 인벤티지 랩 아침에 살짝 갭 떠서 살짝 밀리다가 여기서 한방에 움직임 나왔죠. 여기서 이체어름까지 들어가고 상한가까지 한방에 먹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매도를 여기서 중간에 반청하고 나머지 이제 정리를 했지만은 이게 그냥 한방에 올라오면서 수익이 대박이 났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인벤티지 랩 잡으신 분들 보통 이제 갭 떠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은봉을 만들다가 양봉이 만들면 들어가시면 되죠. 손절 잡고 손절 잡고 양봉이 올라오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뭐 여기서 들어가서 버티라는 얘기 안 해요. 예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 요게 이제 뉴스가 떴죠. 비만치료제 전임상서에서 30일 동안 약동확정 프로파일을 확보했다. 그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셀바셀스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바셀스케어도 엄청 빠르게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요기서 살짝 2차 오르면서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아마 한번 먹었고 요기서 아마 또 단타를 쳤던 것 같아요. 미국 울트라 사이트 심장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가 FD의 승인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요거는 아침에 올라오면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얘랑 같이 말씀드렸던 거는 셀바스 AI를 갖다가 같이 말씀드렸는데 1차 2차까지 해서 잘 올라왔는데 오후짱엔 조금 밀렸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성 델타테크는 여기서 올라올 때 저는 이미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뉴스가 확인되고 올라온 거 말씀드린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최소한 10%에서 10 한 2-3% 아마 수익 나지 않았을까 제가 딱 12% 수익 난 거 13% 수익 난 거 보니까 딱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신성 델타테크 예 뭐 상한가도 같고 움직임도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누구나 누구나 상한가 한 2-3개는 잡았을 거예요. 그죠. 뭐 저는 상한가를 안 노리니까 상관없지만 버티시는 분들은 오늘 상한가 최소한 2-3개는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2014년 8월 1일 상한가 급증주지션 테마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셀스케어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셀바셀스케어는 여기다가 예 요거를 써놓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울트라 심장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 예 요거는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셀바셀스케어가 올라오면서 셀바스 AI 도 같이 움직임 나오지만 대장은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였다. 선함 자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초전조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쵸. 내일도 아마 움직임 나올 건데 선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오전에는 빠졌어요. 그쵸. 오전에는 빠졌다가 점심시간에 확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상 안 풀렸으니까 내일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서 상승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LNS 벤처캐피털 통해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 세계 최초 개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거 적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TX 중공업 STX 중공업도 어제 이슈가 있은 다음에 갭으로 떠서 여기 지금 보세요. 얘 지금 얼음 들어갔잖아요. 아침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빠진 거 보세요. 시가가 시가가 마이너스 5%예요. 이거 여기 따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박살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5% 정도는 빠진 겁니다. 그죠? 11,500원에서 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보유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은봉 나오면 무조건 정리 그 다음에 밑에서 이런 거는 다시 잡는다 그러면 은봉이 나오거나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쭉 은봉이 나올 땐 기다렸다가 양봉이 나온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손재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한 이슈가 있어도 이렇게 빼버려요. 그죠? 예. 이제 M&A 돼가지고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완전히 인수를 한다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뭐 인벤티지 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스 뜨고 올라온 거죠. 그쵸?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치료제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는 마지막에 붙었죠. 마지막에 상한가 붙었어요. 지금 보시면 코난 테크놀로지도 매매하기 쉽지 않았어요. 아침에 AI 관련한 이슈로 해서 좀씩 올라오다가 여기서 보면 지금 올라오면 패대기 그쵸? 양봉 나온다. 패대기 양봉 나오면 패대기 양봉 나오면 은봉 양봉 나오면 은봉 계속 이렇게 움직임 나오다 상 들어간 다음에 패대기 나왔다가 다시 상 밀렸네. 역시나 약하니까 밀려버리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내일 밀렸네요. 덕성 자 요것도 초전조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성 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이것도 초전조체 관련한 종목 같다고 근데 얘도 역시나 중간에 점심때 올라와가지고 그쵸? 점심때 수급이 들어온 거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한참 올라온 다음이었습니다. 파워로직스 얘도 마찬가지 파워로직스 요것도 리딩클럽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파워로직스 아침에 움직임 나왔고 1시쯤에 움직임 나왔고 2시쯤에 올라와서 얘도 지금 지분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퀀텀에너지연구소 퀀텀에너지연구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죠. 만약에 이게 진짜 상용화되거나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2차전지지지를 누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템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트소프트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트소프트 이거 아닌데 자 이스트소프트가 지금 네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으로 있고요. 네 버추얼 휴먼 MS 테스트 통과 이거 얼음 들어간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소프트 관련한 것도 네 자 버추얼 휴먼 MS 테스트 통과 자 단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0시 34분에 드렸잖아요. 그쵸? 10시 35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기서 말씀드렸어요. 얼음 된 다음에 얼음 된 다음에 이거 뉴스 봤고 바로 봤더니 이미 얼음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얼음 풀리면서 단탈 7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내로는 살짝 밀렸네요. 자 IL 사이언스 LG 이노텍 차량용 실리콘 렌즈 공급을 위한 생산 규모 확대 소식에 급등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브릿지 바이오 페라 요거는 안 했네요. 잠시만요. 네. 저는 못 본 종목인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올라왔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요거 버추얼 휴먼 MS 아 이건 아닌데 아 신양이 이건 바이오 관련한 종목인데 특별한 이슈 없고요. 마코 하나 올라왔는데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호에 의해 대호엘도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것도 요것도 대호에이엘도 아마도 어 요것도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이 아닐까 저는 예측을 해보거든요. 아직 확정은 못 찍겠어요. 근데 비철금석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 봐서는 그쪽이 아닐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 그래서 요것도 대호엘도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아마 확실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거 가지고 올라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아니면 얘네들 잘 안 움직여요. 그쵸? 자 내일은 이제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 중에서 제일 센 종목이 뭐였죠? 예. 신성 델타테크도 선암도 그렇고 신성 델타테크 저는 또 볼 거고요. 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음 셀바셀스케어 요거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암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질 것 같고 중공업 이슈 끝났고 자 인벤티지 랩 요거 내일 더 갑니다. 예. 더 갈 거고요. 파워로직스 나머지는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합시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2023년 8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창부터 한번 보죠. 자 서대구가 난리여요. 예. 대창 오늘 대창도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시간 내로 상한값을 썼습니다. 대창 서원 그죠? 예. 대창이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구산업 이구산업은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7.4% 구리 쪽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얘도 올라왔습니다. 이구산업 그 다음에 이구산업이랑 서원 서대구잖아요. 그쵸? 예. 서원은 원체 거래량이 없는 건데 시간 내로 6% 올랐는데 대창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재강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재강도 이거 그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시간 내로 상 붙어버렸어요. 그죠? 어 LK99 상원 초전주체 가능성 있다. 미국 연구진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모비스도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예. 초전주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 얘도 7% 상승을 했고요. 이구산업 서원 끝났고 그 다음에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는 왜 올라온 거죠? 얘도 핵융합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것 같은데 핵융합 이래서 아마 어 요것도 초전주체 에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로 5% 올랐고요. 구길신동 요것도 비철금속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시간 내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어 제가 봤을 때는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침에 세게 올라올 거고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당한 종목도 있을 거예요. 내일 잘 지켜보세요. 노을 자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그 다음에 티로브틱스 자 미국법이니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에 수주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요거 6.8% 티로브틱스 티로브틱스 올라오면 같이 보시는 게 레인보우 로브틱스죠. 레인보우 로브틱스도 10만원대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만원 언더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20% 정도 수익이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오늘 리딩클럽에 한 종목 드린 거 있죠? LD디스플레이 예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꽤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16,000원 이상 보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익절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했고 조선내와 조선내와는 오늘 좀 밀렸죠. 그쵸? 원래 점상 들어갔다가 점상 들어갔다가 밀렸는데 시간으로 8% 6% 다시 올라왔어요. 내일 또 한번 올라올 겁니다. 조선내와 잘 지켜보세요. 세토피아 한류 세토피아는 한류 홀딩스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요. 낯삭상장 최초 승인 9.5% 상승하고 시간으로 5% 올라왔습니다. 됐죠? 자 내일 볼 거 내일 대창 봅니다. 대창은 아침에 흐름 보고 단발일 수도 있고 바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구리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긴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고려재강 이거 내일 튈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 까지 보시면 되고 대창 가는 거 보고 2구 산업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티로보틱스 이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은 이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움직임이 상반인 건 알겠지만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도 아직도 오르는 종목과 그 다음에 오후장에 빠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방송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